집중해 볼게요. 자 30킬이에요. 30킬. 30킬. 30킬은 좀 킬달 위주로 해야 되거든요. 이건 솔직히 미션이기 때문에 confus니까 김필코 전인 해주십시오. 아 이 꼴이 뭐 어허 아 내가 어시 먹으면 안돼 형들 이걸? 와아 뺏금뻔했다 와씨 좋아좋아 첫판 4킬 괜찮네 아 5킬인데 이거 어씨 안먹어 아 이거 내껀데 이거씨 뾰정 솔직히 내껀데 이거 죽은 안나오고 횟빛하나 저 횟빛하나 큰 힘 별로 없는데 안오네 큰 이거 느낌이 작을거 같거든요 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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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우선 2킬 우선 좋고 아 어 아아아아 내가씨씨 희생님 안녕하세요 아아 이거 안되는데 이거 우리킬 잘하는데? 기원님들 잘하시노? 어? 적배만 밀어봐야겠다 뭐야? 우와 우와 이형님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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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씨 어 여기있네 씨 아아아아 그래 아래 저두 돼 저두 돼 형들 저두 돼 그렇지 저두 돼요 형님들 좋아좋아 이씨 좋아좋아 좋아좋아 사냥 아우니 패배하였습니다 다윈 아우니 패배하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뭐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이고... 렉이 있는데... 렉이 있는데... 태훈님 안녕하세요. 까비... 아 나이스 나이스... 아 이거... 이거 좀 져야 30킬 가능한데... 너무 군대... 뭐야... 뭐야... 아... 아... 이런... 아... 이거 안 되겠는데... 아 이거... 우리 편... 형님들... 기억님도 잘 하시는데... 이거 내가 공격할까? 내가 공격하면 괜찮으려나? 기억님도 상대로 한번 해볼까? 어... 잘하시는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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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치겠어요. 삭개님 큰일난데 각박인데 아 이거 안되겠다 이거 9킬 남았는데 못하겠다 이거 여기서 다 지면 가능한데 다 지면 5 become 4 아우 아깝다 이거 와 이거 2등이나 차이 엄청나는데 이거 아깝다 이거 우리가 좀만 졌으면 무조건 30킬리는데 한 3판 정도만 졌어도 이거